죽는다 진짜 가 오쭈 돌아 돌아 야 어 전기를 왜 저 녀석 죽으면 전기 방전돼? 탈주 야 얘네들은 아악 으아악 이 위험한 순간에 환각을 걸었어 어딨어? 야 야 염 시트럭 왜 저기있어? 시트럭 시트럭 왜 저기있어 됐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더러운 놈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여기 위키에서 본 무슨 바이올렛 어쩌고저쩌고 같은데 여기가 오 그렇네 광서..광물..광물지대 있네 광물지대 아 여기 올 생각은 다 아니었는데 저기요 저 저 저 뭐 되게 거대한게 보여요 탈출 탈출 많이 있어요 쭈우 안돼 절로가 절로가 여기 어쩌지? 들이박아버려? 그래 쟤가 만만해 진짜 만만해 그냥 별거 없거든 음 지금 덩신 내가 더 커서 저 녀석 무서워할 거야 나를 흐흐흐흐흐흐 이거나 합시다 이걸 아직까지 안하고 있었지 뭐야 지금 이 소리 들린다 야이씨 덤비지마 박아버린다 죽는다 죽어 죽는다 진짜 가 까불고 있어 오 쭈 돌아? 돌아? 야 어 전기를 왜 저 녀석 죽으면 전기 방전돼? 왜? 왜? 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러 오우 야아 너무한다 이 녀석 함부로 죽이면 안되겠네 전기를 다 쏘아버릴 수가 있어 아아 진짜 나빴어 말도 없이 말도 없이 날 방전시키네 아 근데 이거나 찾으러 가자 아 되게 느려진 기분인데 기분 탓일까 밧데리 하나 날라가서 약해진 거 아닐까 아 나 아 만들면 되지 참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건전지 남은 건전지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자 짱짱한 배터리가 두개나 있네 이걸로 만들면 어? 아 아 아 아 아 실리콘 고무를 생각 못했네 어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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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고 없어 근처에 있을까? 아 왜 꼈니 근처에 혹시 있을까? 미역 줄기가? 미역 줄기가? 야 미역 줄기 좀 가져와라 꼬금들아 어디있어? 여기 퀘스트 위치 표시 아 이제 여기서 찾아야돼? 미역은 없어보인다 미역은 없어보인다 여기서 끊겼다면 더 아래로 갔다는 거겠지? 설계자 건축물이 있긴 한데 저걸 따라가야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들어가보자 이 겉에 있어선 알 수가 없다 탈출 뭘까? 아무것도 없잖아 와 여기 드디어 탐험한다 옛날에 와놓고서 들어갈 방법이 없어서 겉만 돌다 갔거든요 이거 리제 탐험을 할 수가 있네 어 여기까지는 올릴 수 있잖아 트럭구 야 트럭구 작전 변경 여기까진 틀어보자 얼마 안되네 위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겄다 트럭구 트럭구 가동 트럭구 아 미역줄긴 하나 만들어서 그 파워샬 아아 아아 왜 없는거야 또 거대한 그 별빛고래가 있나본데 울음소리가 들리네 별빛고래의 울음소리가 흠 흠 미역구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돌다 나가야겠다 필요한 건 나 찾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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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날뻔했다 또 여기서 갔다 왔는데 트럭구 터져있진 않겠지? 안 왔으면 좋겠어 안 와야 해 트럭구 터지지 않아야 해 어 우라나이트? 나 처음 먹어 이거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았어 나만 믿어 알 안 캬아 맨몸으로 400미터를 들어온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뭐야 이거 개 징그러운 거 뭐야 일단 징그러워서 무서울 땐 일단 칼질 뭘 분출하고 있는데? 거대 모코 아내문에 이거 염산재료잖아 Lat 아 유명하다 살아잉 살아있는 거 같아요 ilar 에어 확 아 아 las 때문에 세순? 근데 이건 좋은데 산소가 없다? 어차피 이것도 필요하지 이거 그 염산 재료니까 저기 얘들아 그 다 좋은데 산소 어떡할까 나 죽을까? 죽을 수 밖에 없니? 산소 없어? 긴급탈출 해야겠다 뭐 금방 이네 40초 남을 때 긴급탈출 하면 되겠다 딱 탈주 야 얘네들은 아악 아악 으아악 이 위험한 순간에 환각을 걸었어 어딨어 야 야 염 시트럭 왜 저기있어? 시트럭 시트럭 왜 저기있어 이거 뭐 잘못했는데? 다시 왔다 아까처럼 멍청하게 죽진 않겠어 이번엔 이 아래 있네 더 그럼 이제 돌면서 그 세순만 먹고 갑시다 이거 뭐더라? 바라안포자 이게 뭘 주는거였지? 일단 모카 아네에몬의 세순이 좀 필요하니까 어 이거 다 먹을 수 있구나 벤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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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here are you? 좀 더 어 음 음 그리고 여기서 긴급탈출 하자 이상하네 이거 이상 뭔가 더 있어야 되는데 아 보지마 나쁜 자식 최면이나 걸고 말이야 분위기 참 신기하다 진짜 멍렁해 야 너한테는 내가 먼저 최면 걸거다 됐어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더러운 놈아 아하하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디갔어? 아 최면 걸면 위치도 위치도 어려워지는구나 아 여깄네 이게 표시가 안될 뻔했네 아 무서운 녀석이야 죽여버려 살.. 사리가 느껴져 이제 돌아왔나보다 근데 왜 아까 나 350mm 밑에 있어 밑에 있었어 이거? 300mm로 딱 주차해놨는데 왜 350mm에 있었지 환각 때문인가? 이것도 뭐 더 얻을 거 없을까? 이게 다면 좀 아쉽다 더 많은 걸 줘 이거로 난 만족할 수 없어 아이고 아이고 아우 선체 부서져요 그리고 그리고 인벤토리 인벤토리 정리를 할 수 있을까? 여기다가 이거 내려둘 수 없어? 아 안 돼 이제 가방에 빈 공간 따윈 없어 어떡하냐 우러나이트 이렇게 많은데 아 이거 먹을 때 그 방사능 기계 소리.. 소리가 난다 뚝뚝뚝뚝뚝뚝 이거 뚝뚝뚝뚝뚝뚝뚝 이거 한 번에 못 찾으면은 숨막혀 죽겄다 근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없고 공간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 시트럭은 300까지 밖에 못 오고 어쩌니 그래도 한 번 가볼까? 가보긴 해야지 자아 좀 기스 좀 나고 험하게 타기는 해요 워낙 좀더 이쪽으로 가면은 살기 쉽겠다 그.. 뭔가 긴 통로가 여기로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고 탈출! 괜찮지? 괜찮지? 어 괜찮아 괜찮아 탈출.. 여기 좀 더 내려가고 그리고 아까 그 공간 뭐였을까? 내려가는 길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거 어딘지 모르겠네 우와 근데 이렇게 보는 거 신기하다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근데 항상 이걸 어떻게 알아보나 했죠 근데 이렇게 좀 보이네 여기 이 밑에 공간 밑에 공간 근데 내 위치가 어딨는지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가지? 어? 외계인 구조물 있어 그렇다는 건? 아아 이거 대박 위험하다 이거 지금 오는 거 같지가 않아 산소통 하나 없이 어? 산소통 있긴 한데 아아 아아 아 거슬리게 하고 있어 놔 이씨 신경쓸게 한둘이 아니야 산소통 하나 더 아이고 상어 있네 아아 온 세상이 저게다 산소통이 먼저일까? 아니면 이 설계자 오! 산소통이 있다 야! 야 죽는다 아 되게 아픈 거 같애 막 화면이 시뻘개지니까 근데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오히려 이 시간 잡아먹는 게 좀 거지가 들 뿐이야 오! 그래도 이거 찾았다 설계자 육체 은닉처 찾았다 와아 어우 다행이다 우와 우와 뭐야 이 설계자놈들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? 장식용 예술도 있네 장식도 하고 야 대단한 놈들이잖아 대단한 놈들이 아주 챙겨갈 건 없고 이거 뭐야? 부품이야? 그냥 뼈 아니야? 골격구조 아 뼈만 찾았어? 조각상이 있어? 조각상이 있어? 반성을 위한 공간 심화다 이네들도 가져갈 수 있는 식물 없나? 이런 거 하나 키워두면은 식량에 많이 도움 되거든요 뭐 없나보다 와 이쁘다 뭐로 만든 걸까 이건? 그래서 여기 와서 삐어 하나 챙겨가네 나름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온 보람이 있다 아이고 이제 다시 간다 다시 간다 간다 아 진짜 화나네 진짜 화난다 위험하지만 화난다 둘이 싸우나봐 근데 정말 부품 먹을 거 없어 여기? 이건 좀 실망인디요 먹을 부품이 없다니 이 정도면 이제 집 가서 보급해야 될 것 같아요 얼른 탈출하고 집 가서 보급해야겠다 이제 여기선 뭔가 더 없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